자 이 시간에는 정렬 알고리즘, 소팅 알고리즘, 소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왜 갑자기 정렬 알고리즘이 나왔냐면 우리가 지금 배열을 이용한 예제에서 이렇게 간단한 정렬을 좀 해볼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셀렉션 또 소트라는 정렬 알고리즘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정렬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를 지금 잠깐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사실 최종적인 결과물들은 어쨌든 대부분은 정렬된 결과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성적처리를 한다고 하면 그 성적처리의 등수순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학번순, 이름순 다 정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구글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떤 여러분들이 넣어준 그 키워드에 대해서 구글 자체적인 정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가장 매칭이 잘 되는 그런 사이트를 먼저 위해서 쭉 1, 2, 3, 4 순으로 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실 프로그래밍에는 당연히 정렬 알고리즘이 하나씩은 들어갑니다. 많이 쓸 경우도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볼 것은 사실 여기 셀렉션 소트라는 정렬 알고리즘인데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퀵소트, 머지소트, 힙소트 이 세 개입니다. 세 개이고요. 그런데 이게 제일 구현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선택정렬은 사실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작은 데이터라든지 정렬 성능이 크게 중요하지 않는 문제에서는 누구나 초보자들을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렬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보통 선택정렬, 셀렉션 소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성능으로 보면요. 정렬 알고리즘의 성능은 시간 복잡도라고 해서 여기 지금 이쪽이 보면 입력 데이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크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오퍼레이션의 수니까 아무래도 연산을 많이 하게 되면 속도가 그만큼 느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표를 가지고서 하는데 이 표의 기울기가 함수가 어떤 함수냐를 가지고 표기하는 방법을 Big O Notation, Big O 표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O의 괄호에 Big O 큰 대문째 O입니다. 괄호에 N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선형적으로 증가하죠. 뭐 10개일 때는 10만큼 10이라는 시간이 걸려있으면 20개일 때는 20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뭐 선형적으로 좋은 알고리즘이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정렬을 할 때는 비교를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선형적인 성능을 갖는 알고리즘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이제 성능을 갖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N, log, N 정도의 이런 기울기를 갖는 정렬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N제곱이나 E, N승이나 N팩토리얼이나 이런 성능을 갖는 정렬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지금 다 가져온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정렬 알고리즘은 비교에 의해서 만드는 컴퍼리전 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지 않는 소트 알고리즘이 있는데 얘는 보면 성능이 조금 더 좋아요. 그렇긴 한데 얘는 이제 특정 데이터 형식이나 범위가 제한된 입력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기 지금 컴퍼리전 소트에서 보면 베스트가 있고 에버리지가 있고 로스트가 있습니다. 자 에버리지 규둔으로 한번 정렬을 해보면요. 베스트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렬하려고 하는 그 이제 옳은 차순이다. 그럼 데이터가 이미 옳은 차순으로 정렬이 잘 되어 있을 경우에가 이제 가장 베스트 경우가 되겠고요. 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옳은 차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은데 들어오는 데이터는 내림 차순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가 되겠죠. 이제 이건 극과 극의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랜덤하게 랜덤하게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를 정렬하는 성능을 이제 볼 때 이런 식으로 에버리지 성능을 보고서 그 정렬 알고리즘에 비교 표기법이 성능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이제 네 문자 5를 이용해서 괄호 안에다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에버리지로 보면 뭐 퀵소트라든지 힙소트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좋은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정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퀵소트, 머지소트, 힙소트 이 세 개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정렬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셀렉션 소트는 어떤 경우에도 n의 제곱 그런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능 차원에서는 그렇게 좋은 정렬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구현하기가 제일 쉽기 때문에 초보 때 여러분들이 아직 1학년, 1학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 정도 하나 구현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B, O 노테이션에 대한 얘기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렬 알고리즘들을 조금 한번 시각적으로 만들어놓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여기는 랜덤하게 들어왔을 때 아니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몇 가지로만 들어왔을 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한번 비교를 해놓은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랜덤하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속도를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퀵소트 같은 경우는 벌써 끝났고요. 컴소트도 그렇고 뭐 힙소트, 인설션 소트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랜덤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사실 선택정렬, 셀렉션 소트는 성능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가 4개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는 이제 또 역시 비슷한 성능을 가지면서 하고 있고요. 쭉 이렇게 지금 선택정렬은 하고 있고 버블 소프트나 이런 것들은 더 성능이 안 됐네요. 이건 이제 리버스로 되어 있을 때 원래 하려고 하는 데이터의 역으로 되어 있을 때 최악의 경우죠. 이런 경우에도 지금 쭉 성능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버블 소프트가 이제 여기 여긴 지금 인설션 소프트도 아직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칵테일 소프트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 그 순서로 가장 베스트인 경우죠. 대부분 나머지는 끝났고요. 얘는 이제 이때는 셀렉션 소프트가 가장 오랫동안 하고 있네요. 이것도 비슷한 건데요. 랜덤하게 데이터가 있을 때 많은 애들이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딧스 소프트라는 거 끝났고 퀵 소프트도 끝났습니다. 퀵 소프트들이네요. 그 다음에 머지 소프트도 끝났고요. 자 셀렉션 소프트도 끝났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성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 알고리즘을 할 때는 퀵 소프트나 머지 소프트나 힙 소프트 이 세 가지를 제일 많이 씁니다. 실무적으로 그런데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제일 먼저 구현할 수 있는 우리 셀렉션 소프트 방법을 배열을 이용해서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사실은 이 지금 C 언어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에도 퀵 소프트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배열을 넣어주고 그 개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컴프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함수 포인터를 알아야 되고 보이드 포인터니 뭐 캐스트 연산하는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표준 함수로 있지만 잘 안 쓰는 함수이기도 합니다.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함수를 그냥 쓰면 되는데 아무리 쳐보지만 한번 간단한 정렬 알고리즘 정도는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C++에서도 사실 보면 스탠다드에 보면 스탠다드라는 동네에 보면 여기 지금 소프트 라는 애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함수고요. 이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오름차순 내림차순 펑처를 이용하게 되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간단하게 정렬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열을 배우고 있으니까 간단한 정렬 방법 하나를 조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렬 알고리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볼 애는 성능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제 간단하게 제일 초보자들이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그 전에 이렇게 해보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선택 정렬 알고리즘들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